으흐 Crimson 자 누가 1등할지 대충 맞춰보세요 용암이 바로 뒤에 타니끼 머리 위에 쏟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암에 죽지 않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그마런어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마그마런어, 마그마런어 2가 나왔습니다 오오! finlara 겁나 재밌었던데 자 여기 미로 같은 맵에 위에 용암이 떨어져요 용암이 떨어지기 전에 이 도착점으로 오시면 되는데 레이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레이스인데 1등 2등은 살아남고요 그러니까 총 3판 할 겁니다 자 1등 2등은 이렇게 빠지고 그럼 4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? 또 1등 2등 남으면은 또 마지막 최후의 꼴등은 엽기 사진을 공개할 거예요 어쨌든 그냥 쉽게 꼴등은 엽기 사진을 공개한다 오케이? 일단 무슨 게임인지 알아야 되니까 연습 게임 한 번 해보죠 연습 게임 딱 한 번 해본다 자 어떤 게임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냐 맞습니다 위에서 용암이 떨어지는 거거든 어 이거 아이템 뭐예요? 아이템 이거 범위 중 설치해서 못 오게 할 수 있고 TNT는 이렇게 부실 수 있고 벽 물량 먹으면 빨라지고 구석 뿌리면 느려지고 오 잘하는데 오 누가 나 뿌렸어 구석 이거 꼴등하겠는데 시원하겠는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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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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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 용암에 쉽잖아 용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용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용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으악 여러분 이거 연습게임이에요 와 이거 서로 방해하면은 죽기하네 용암에 죽을 수도 있겠다 자 누가 1등인가 연습게임은 죽었어 1번마 이수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템 써 어? 이러면 밀렸죠? 아이템을 안 써서 자아 따라가고 있는 이수곤 2번마 2번마 빠르게 제쳐 갑니다 아 따라가셨다 오 근데 누가 될지 모르겠다 1등 아이템만 잘쓰면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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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 과연? 아 저 몸끌로 돌아갔어요 야아 이거 오케 졌다 졌다 자아 이런 게임이에요 오케 아이템 이수곤 2등 뒤등 2등 자아 오늘 그러면은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찌는 엽기사진이 어머니 이 영상에 최02화면에 항상 등록되어있을겁니다 영원히 박제 영원히 박제 제대로합니다 저는 자 이제 시작해 Chocolate Sim 곰쌀 준비하시고 two Applic quote 합의 으악 야 겁빈전 누구야 일단은 이거 초반에 앞이 딜 knowledgeable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슬로프 진짜 누구야 자꾸 슬로프 짬반 3개를 먹었네 아 이거 홀 등 하면 안되는데 말이 없으시군요 제가 오디오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어!! 손을 날려 가는 이수건 선수 그 뒤를 쫓는 태태기 그 뒤에 진흙대 그 뒤에 잉엠에 그 뒤에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어 이거 거미줄이 너무 많아 빠르게 날아가는 네 수건 1번마 1번마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가는 그게 바로 용암이에요 일어나가는 통구이가 되겠어요 통구이가 일어나가는 지겠어 지겠다고 통구이는 김치랑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죠 뭔 소리야 자 이거 1등 누구죠 공동 3등이에요 지금 거의 대보만 하죠 여기서 걸리는다 오케이 아싸 자 이렇게 오케이 따라잡았다 제발 슬로우 포션 좀 그만 쏴 아 잘 있어 얘들아 마지막 부분에도 거미줄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마지막 부분에 야 거미줄 뭐야 이거 내가 했지롱 와 내가 많은 위에 거미줄 깔았지롱 나이스 덕분에 2등 했다 자 1등, 2등은 빠지세요 오케이 아 이거 4명 남아있습니다 김니아, 단지, 이수건, 이녀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제발 꼴찌하면 안 돼 꼴찌하면 끔찍한 사진이 공개가 될 거야 왜 단지 님 수면이 아니야? 아니구나 오케이 아 진짜요 거미줄 아아 아아 단지 님 끝났습니다 단지 님 죽었나요? 단지 님 머리 위통에 용암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용암 부수치거든요 그럼 형태 씨한테 슬롱 포션 한 번 쓴 것 같은데 1번마이트 수가 빠르게 날려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 근데 김니아 따라잡혔어요 오 따라잡혔어요 아아 아 오케이 한 번 해보자고 아 아 1번마 이수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수건이랑 나라 이수건이랑 나라 이수건이랑 나라 이거 1등 2등 할 수 있겠는데 잘하며 그럴 것 같아요 나머지 녀석들이 너무 뒤처졌어요 오 아니야 김니아 갑자기 아 그 포탄 아쉽죠 아 오 오 좋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이수건 선수 누구보다 빠르게 일동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야 이거 뭐야 어 증상하겠어요 거미줄 이러면 이수근 누누만 이득이죠 어 근데 나쁘지 않아요 어 뭐야 어 이러면 안돼 야 이거 단지주면 1대리 안하는건가 좋았어 내가 내가 1등이네 내가 2등이네 거미줄 깔아 마지막에 거미줄 자라 마지막에 거미줄 깔아 아아아아 마지막 가장 연장자 2명이서 걸렸습니다 야하하하 이거 단지TV란 나라 1대1 하겠는데 이거는 뭐 결과를 알거 같기도 해요 잠시 그 1대1 시작하기전에 인터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어맨 선수 지금 마지막 꼴등 지금 꼴등 선택전에 지금 도달하게 됐는데 어떤 진지 소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떨려요 앵코가 숨이 떨려 떨리구요 용암이 내 위에 머리에 떨어질 텐데 단지님만 이길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의 바래 지금 도발하게 열린 단지 선수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소감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단수리에 정수리에 용암을 부어버리겠어요 폭주처럼 찍어먹어버리죠 자 샥이야 봐주지 않겠어 경기 시작하십니다 끈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려가는 잉여맨 선수 과연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지 정말 기대가 되는 시절입니다 처음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어 야 이거다 용암이 죽겠어요 용암이 죽겠어요 용암이 죽겠어요 용암이 죽겠어요 진짜 여기 어딨어 왜 자꾸 긴길로 가는거죠 단지님 빠르게 아이템을 쓰고 내려가는 잉여맨 선수 끈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잉여맨님 바로 뒤쪽에 단지님 있어요? 위험합니다 정말요? 자 뭐요 끝판으로 지금 단지 선수 빠르게 없는거 같은데 이 이름표가 너무 멀어 한 5칸 정도 차이납니다 단지님 너무 안타깝게 됐네요 조금씩 격차를 벌리고 있는 이맨 선수 과연 이대로 승리를 거너질 수 있을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 수... 막 소름 때문에 앞에 앞에요 야 단지님 왔다갔다 너무 많이 해요 야 이게 뭐야 야 저희 저희 마라톤은 복불복 마라톤입니다 가끔씩 게스트가 출연해서 3점을 받았거든요 잘 피해가세요 아 이거 근데 너무 쉬워서 게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 단지님은 잉여맨님이랑 달리기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용암이랑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5칸 위에 마그마가 있거든요 안돼요 아 정말로 싱겁게 게임이 끝날 것 같죠 방해에도 방해에도 이길 것 같아요 1분 307초 네 단지님 영원히 박제 될 영상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응이예요 축하드려요 잘가시고 엉덩이에 박수 가자 엉덩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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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더 잘하는지 이벤트 경기 게임 시작한지도 몰랐네 괜찮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기승원 선수 그는 누구보다도 빛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 경기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?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아니 선생님 중계는 해주시고 자 누가 1등할지 대충 맞춰보세요 용암이 바로 뒤에 대태기 머리위에 쏟아주고 있습니다 어이 그래도 용암에 죽진 않지 어 바로 위에요 용암 위 보세요 용암이에요 그냥 절대 안되지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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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니아 너 뭐야 너 김니아야 뭐야 똥이냐? 똥이에요 똥이에요 똥이한테 쥔쏘다 어 뭐야 가긴 머리위에 어휘진아 똥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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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용암에 죽는 용암에 죽는 치욕을 맛볼 수도 있겠어요 똥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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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용암에 자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1등은 아무래도 진입대입니다 진입대가 아까부터 말도 없이 방송이고 뭐고 전 재미없는 놈 방송이고 뭐고 그냥 죽어내요 아 저 이거 뭐고 이거 그냥 1등만 바라보는 지금 사망 노잼사였습니다 노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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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들 영상 마지막에 엽기사실 있으니까 꼭 보고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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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